얘들아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 오줌발 세면 정리해서 나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야 아마. 그래서 화장실에서 옆에서 볼일 보는 남자들하고 은근히 경쟁도 하고 다 봤는데 오래 서있고 진짜 소리내고 한단 말이야. 내 오줌발이 옆사람보다 세면 괜히 기분 좋고 대단한 사람들 같고 항상 그런 맘 들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 많이 참고 양이 많으면 당이 세게 나가는 거지. 절대적인 연관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 얘기 듣고 오줌발이 시원찮은 남자들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되지. 한 번에 쫙 나오던 예전과 달리 힘없이 쫄쫄쫄 나오고 중간에 끊기고 너무 심각해 삶의 질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비뇨학과 찾아가란 말이야. 찾아가서 전립선 검사를 해. 그럼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물론 아직까지 괜찮다 해도 한 30대 4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받으면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얼마나 좋아.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거 잘 알잖아. 자 이거 뭐다? 더 고래의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맥스야. 자 소팔메토 무지 많이 들어봤잖아. 이 정도 외워야겠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소팔메토는 톰 야자수의 열매고 이전에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되게 많이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오줌도 잘 나오고 뭐가 좋아. 게다가 얘는 식약처에서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야. 우리 남자들아 혹시 소팔메토를 고를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 혹시? 귀찮다고 그냥 할인되는 거 아무거나 막 사고 그러잖아. 잘못 골랐다거나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 그런 좀 불필요한 성분까지 많이 먹게 된단 말이야. 참고로 이건 소팔메토를 신경 써서 추출했더라고. 100% 초임계 추출 공법인데 화학물질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대. 이 안에는 소팔메토뿐만이 아니라 활력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 캡슐씩 꾸준히 섭취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챙기는데 얼마 좋아. 도움받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거나 근무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특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전립선은 방광하고 이렇게 앞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랫배로 누르고 밑에서 누르고 앞쪽에서 이렇게 짜불어들면 전립선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엄청나게 밑에 갇혀있는 장기란 말이야.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 보갑에 계속 눌리잖아. 전립선 탈출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피가 안 통하잖아. 우리 팔절이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전립선 같은 경우도 피가 안 통하면 염증 같은 게 생겨도 치료가 잘 안 돼. 그리고 배뇨 위에 잔여감 남고 그런 궁금증 있지. 그것도 전립선 때문에 생긴 건데 전립선이 커지면 이것도 압박하잖아. 그러면 소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중간에 끊기고 시작도 바로 못하고 잔여도 많이 남고 소변이 급하게 나오고 소변이 급하게 나오다 지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대로 계속 깨고 이 증상이 모두 전립선 증상이야. 여기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과 신치료를 받아야 돼.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신경 쓰자고. 자 남자들아 내가 뭐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다 알겠지만 가만 들어보면 나는 그냥 꽉추만 키워주고 수술만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많이 키워줬지 진짜로. 오늘도 진짜 한 10명한테 새 삶을 주고 왔는데 근데 내가 원래는 꽉출 확대 수술보다 더 좋아하는 수술이 있어 원래. 그게 뭐냐고 바로 전립선 수술이야. 내가 대학 변호실 때 전립선 수술을 제일 좋아했단 말이야. 크기가 보통 20g 정도가 정상 크기인데 보통 한 5, 60g 정도는 되게 불편하거든. 근데 내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250g 한 300g 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은 거의 뭐 중환자신 잡아놓고 수술했던 분이 있는데 되게 기억이 나 그분은. 진짜로 막 한 2만원이었어 진짜로. 야구공만 했단 말이야. 그분이 기억이 나니 갑자기. 그만큼 전립선으로 고생 중인 남자들이 무지 많아요 보면. 물론 또 어릴 때 전립선의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전립선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야. 뭐 소팔메토 정말 좋아요. 아님 먹어도 돼요. 전립선 좋아요. 그렇게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야. 기능성. 팩트야. 팩트. 물론 이 원료만 먹지 말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좋은 식습관 바꾸고 중요하잖아. 근데 운동할 힘없다고 비실비실 누워있고. 그러지마. 요즘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 봐봐. 뭐야 이게. 더 고래의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맥스야. 이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남성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인원 남성 영장제로 나왔단 말이야 이게. 활력 채우느라 전립선 관리하느라 이것저것 챙겨 먹지 말고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번거로움을 줄인 거지. 무슨 성분이 들어있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팔메토니까 소팔메토 추출물이 들어있어야 되지. 미국산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어. 참고로 소팔메토 제품을 고를 때 이렇게 미국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저렴한 중국산이나 인도산도 있는데 원산지는 미국이야 미국. 미국에서 나온 원산지 소팔메토를 챙겨 먹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참고로 우리 소팔메토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이 핵심 성분인 로루산이 있거든. 로루산. 로루산 때문인데 이 안에는 로루산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식약처 기준으로 하루 섭취량이 무려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더라고. 물론 가다 섭취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담았다는 뜻이지. 아끼지 않았잖아. 완전히. 그리고 이 안에는 옥타코사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옥타코사놀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도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원료인데 지구력 증진에 도움받을 수 있어. 참고로 이 성분이 배아, 사탕수수 등의 극소량으로 들어있는 성분이래. 이뿐만 아니고 우리 면역기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 아연 알잖아. 아연은 우리 정액, 정자랑도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 비타민 A, B, C 등등 많잖아. E. 근데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은 게 비타민 B야. 비타민 B가 그만큼 중요하거든. 심지어 옥타코사놀하고 아연, 비타민 B군 모두 식약처 기준으로 1일 최대함량으로 들어있대. 그리고 내가 부원료를 한번 확인해봤거든. 근데 남성들의 활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아르기닌. 운동하는 남자들 진짜 많이 먹잖아. 혈관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르기닌이야. 그리고 홍삼 농축도 들어있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아, 이 놈이 우리 면역력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 되게 잘 되게 해주거든. 그리고 홍경천 추출물도 들어있대. 이게 뭐냐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성분이 뭐냐면 우리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피로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이런 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대. 이 안에는 또 그 스테미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카도 들어있대. 근데 스트레스가 남성 활력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론 하체에 피가 잘 안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만 발기부전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스트레스 들어보면 알잖아.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해줘야지. 미리미리. 이야, 봐봐. 개별 포장이야. 기술력 뛰어나잖아. 얼마나 위생적이야. 위생적이고 휴대성. 딱 넣어와면 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열밤 자고 올 거야. 딱 열 개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캡슐이야. 캡슐. 하루에 한 캡슐 먹어먹는데. 궁금하더들. 그렇다고 이거 하나면 이제는 안 돼. 평소에 힘내서 운동도 하고 식습관 개선도 하고 건강 꾸준히 챙기고 또 필요하면 더 고래에서 나온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맥스 같은 이런 제품도 먹으면서 건강 챙기길 바래.